рат 나를 쳐다보고있어 얘가 크레딧을 사부터하네 디그 끝 이건 딴사람하는거 보다가 빤스런한게 왜 빤스런 했어? 어려워서? 무서워서? 아 얘는 내 친구들이야 으 으 으 열어줘 열어줘 아니 흐흐흐 안 열어준다 흐흐흐 내일은 다른 날이 될거야 첫번째 밤 클릭 히얼투런투더 도얼 일단 천천히 해볼게요 이어폰을 껴야된다고? 나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어폰 끼는게 좋았던걸로 기억해 난이도 개극혐이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해볼게요 불 끄라고? 어... 클로즈 더 도얼 홀드 시프트 아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유스 플래시라이트 이게 플래시 이게 닫는거 플래시 플리스 X 하이드 팁 아 아니 시발 어 아니 그걸 꺼버리면 신장 질환 있는데 이거 봐도 돼요? 예 됩니다 ESC하면 그냥 꺼지네 2시간 안에 클리어시 2천원 와 큰손 플릭 마우스 뭐라고? 플릭 마우스 다운 워드 투 턴 앤 런 백 일로 타... 주라고? 마우스를? 아 피자 만드는 게임인줄 알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른거 뭐있을까요? 클릭 히얼 투 런 더 도어 월닝 리슨 케어플리 이피우 히얼 브리팅 홀 더 도얼 셧 이피우 두 낫 히얼 브리팅 숨소리가 들린다면 문을 닫구요 안들리면 후레쉬로 조질해요 후욱욱 소리 나면? 이렇게 하고 후욱욱 소리 안나면? 와 룩삼 피자 미국 진출 다시 이거 여기도 똑같구요 아 이래서 사프를 해야된다는거구나 바로 해볼게요 저 이런 게임은 좀 잘해요 어? 뭐야 플릭 마우스 다운 뭐야 이거 캠 잇츠요? 살짝 내려드릴게요 그럼 어 뭐야 벌써 2시인데? 계속 나 하고 있는거였네 게임을 투투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버티면 되는거 같은데 이렇게 사병함을 보면서 오나 안오나 하는거 같애 오케이 튜토라서 지금 안오나봐 오케이 숨소리 안났고 뒤에 봅시다 업구 어 이거 버티는 게임인거 같애 이런 게임이 근데 어려워 지금은 튜토라서 그런데 이 4방향을 계속 검색할게요 오케이 없었고 여러분들도 이거 문 밖에 볼 때는 한번 같이 들어보셈요 자 들어볼게요 안들렸죠? 안들리면은 후레쉬 들리면은 문닫기 안들렸죠? 숨소리 들리나봐 나도 안들어봤어 지금 안들리죠? 어어 방금 누구 있었어 없죠? 없어요 없어요 계속 봅시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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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고?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무서워 방금 숨소리 나지 않았나? 근데 어어 아 여기 계속 쌓이구나 이거 계속 봐야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없죠? 아 누가 오고있어 오고있어 지금 없고요 또 이 얘네 올라있죠? 올라있죠? 이번판이 제일 무섭다고? 나 왜 안무섭지? 없고요 여기 없고 여기는 근데 뭐가 안나오는거 같은데? 슬슬 내방 들어올라 하는데 지금? 여긴 없고 여기는 그냥 없는거 같애 아 소리 들을 때 좀 무섭다 나이스 자 첫날밤이 이렇게 같구요 튜토리얼 같죠? 첫날밤은 튜토리얼 같애요 아마 이거를 다섯밤을 버티면은 엔딩인거 같애요 맞죠? 아주 쉬운 게임 심플하게 너 알잖아 그가 다시 숨었다는걸 얘는 나의 친구야 그는 멈추지 않을거야 너가 찾을때까지 글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씨 투마로우 이스 어너데데이 내일은 다른 날이 될거야 fun with 플러스 랩 hold control to use flashlight use flashlight to stop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얘가 X에 올 때 멈추면 되나봐 LOL 뙤이디 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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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기 자, 채킬께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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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있었죠. 한 명 쫓아냈고. 아, 또 왔었어. 저, 저, 저 녀석. 아, 전재산 천원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버텨야돼. 아, 근데 숨소리를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숨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직 안 들었죠? 나랑 똑같지? 무슨 식탁소리만 들리는데 나는? 어! 식탁소리만 들리죠? 이번에도? 안 들리죠? 없구요. 잠시만. 야,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어, 어떡해. 나 바빠졌어. 나 바빠졌어. 야, 소리 나잖아 지금. 나잖아! 갔다. 후옥 후옥 되잖아. 후옥 후옥. 됐어. 인형 상태야 아직. 없어. 어. 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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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명 왔었어. 어떡해. 후옥. 오, 이 새끼 커졌어. 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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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أو옥. 다시 mainland. 와 올 AbsolutelyничthGatori 피팅! 이정아야야 진니까. 없애주고 으악 왜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지? 왼쪽이 뚫렸나? 왼쪽에 뚫린 건가? 개 빨리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한 거 보다? 외노 외노 앞뒤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외노 외노 앞뒤? 왼쪽이 뚫린 건가? 왼쪽이 뚫린 건가? 왼쪽이 뚫린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느리다고? 소리를 더 빨리... 들어야 되나? 17살에 왔다시에겐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하와와. 야 스마트폰으로 보면 딜레이 때문에 채팅창에서 미리 놀라서 대비 가능하네. 히히읗. 내다 쫄. 내다 좀 쫄보.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 여기는 이 인형이 처음에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오네 인형이. 좋아요. 빨랐죠? 와 있겠죠 한 마리? 안 나와있네요. 가운데는 아직 안 들어갔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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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소리가 되게 힘들다 잡는게. 이명한테 잡히기 VS 이턴 칼켈레 당하기. 잘 안들린다 소리가. 무서운 건 모르겠고 우리 쌈이 놀래는 거 보는 거 보려고 캠만 보는 중 곤보 게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올라고 저. 가운데 안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다. 아 무서워. 아 저 소리 들을 때가 너무 무서워. Ал's阴 email 아침 sitt places 베트егод arbitrarily 어 지체 어? 누구 들어간 거 아니야? 방금. 발소리 났는데. 어 누구 들어간거 아니야? 방금? 애 완주만 애 fragment 남자 lazım Gott 일상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들렸는데? 어이거 안들렸는데 방금? 뭐가 들리긴 했는데 훅훅 소리랑 약간 다른 소리 났는데? 어 어렵다 이거 2탄만 좀 깨고 싶은데? 하하 한 3탄만까지는 깨고 싶은데? 룰이 뭐냐면 오른쪽 위에 12시라고 되어있죠? 저 4시까지 뻗이면 돼요. 괴물들 못들어오게 하면서 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 뒤에 침대랑 정면의 인형과 왼쪽 오른쪽 문에서 인형들이 들어와요. 여섯시래요. 개빡세죠? 방송 보면서 휴대폰 보다가 던져서 모서리 깨졌잖아요. 수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서워. 그니까 불빛으로 쫓아내는거에요. 근데 얘가 바로 앞에 있을때 불을 하면 내가 죽어. 그니까 바로 있을때 문 닫아야돼. 앞에 왜 안보냐고? 앞에 안들어갔으니까요 아직. 들릴때 내가 말해줄게 숨소리 들릴때. 지금은 안들리고 있거든요? 안들렸죠? 방금 약간 애매했는데? 훅훅 거리는거 같기도 했는데? 3년 전에 선물 드린거 이제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3년준버 성공. 아 감사합니다. 들렸죠 방금? 쿄쿄쿄쿄. 없죠? 갔죠? 이렇게. 무조건 닫아도 상관 없긴 하죠 근데 시간 낭비잖아 없죠? 없죠 무조건 닫으면 안 되지 그니까 귀에 집중하세요 귀에 이 애니메이션에 집중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에 집중하면은 어지러워요 멀미나 들렸죠? 아주 살짝 없죠? 있죠? 존나 크게 있죠? 갔죠? 그냥 뒤에 한 번 보고 정면 한 번 볼게요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안 들어갔죠? 왼쪽 발자국 소리 없네? 뒤는 그냥 이렇게 시간 날때 한 번씩 없애주고 없죠? 있죠? 없죠? 또 없애주고 정면 아직 안갔으니까 안 봐주고 왼쪽 다시 방금 발소리 뭐지? 그거? 오우 쉣 뒤에 한 번 볼게요 뒤에 좀 쌓인 것 같거든 두 개 쌓였었죠? 앞에 한 번 볼게요 그 다음 왼쪽 바로 안 들어갔고 왼쪽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지금 되게 조그맣게 났거든? 갔다 없어 두 개 쌓였고 정면 아직 없으니까 안 보고 없어요 있어요 갔어요 없애주고 다시 왼쪽 없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 개 없애주고 두 개 없애주고 없애주고 다시 왼쪽 나이스 적 Ball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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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 The 2탄 그는 알아 니가 여기있는거 싫어하는거 You are right beside the excites If you run, you can make it 너는 오른쪽이야 출구에서 너가 뛴다면 너는 만들 수 있어 왼쪽으로 서둘러 타워쪽으로 뛰면 거것이 출구야 안돼 너 기억하지 않아? 너가 본걸? 출구는 다른쪽이야 어서 떠나 그니까 이게 왜 잘맞는 게임인줄 알아요? 공포게임인 주제에 사운드로 놀래켜요 근데 안놀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줄 알아? 사플해야돼 사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줄 알아요? 이어폰을 껴야돼요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크게 해야돼 그럼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실수했을때 개크게 놀라요 이게 아주 잘만들었어 지금 저 이어폰 여기 소리 엄청 크거든요? 잘들으려고? 그래서 놀랄때 저는 비명도 못질러요 귀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이 안떨어져 너무 늦었어 다른쪽으로 빨리 가서 누군가를 찾았어야지 헬프를 해야지 너 알잖아 그가 널 잡으면 어떻게 될지 넌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넌 강해 넌 강해 내일은 다른 날이 될거야 아 또 그거다 아 이거는 이거는 미리 준비하고 계셈 놀랄 준비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 그냥 갑자기 후레쉬를 비싸서 얘가 X에 내려올때 얘를 잡는거거든요? 아 이렇게 아씨 아이씨 검으위키 보니까 초반 버전은 너 자갔다는데 난 지금도 잘 안들리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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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암 안와 도네 소리 줄였어요 빨리 가자 여기부터 다시 하는게 아니라 이거 반복이에요 더 어려워지는거야 이렇게 빨리 쌓이고 앞에 있나? 없네 와 벌써 두마리가 쌓인다고? 아 누구 들어갔다 씨부를 아 계속 들어갔다 이거 으어어어어어어 빨리 이거 없애 앞에 가 다시 막아놔 아이새끼 됐다 놀라지 마셈 없음 왼쪽 화면 봐야돼 없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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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에 없애고 앞에 앞에 아 몰라 왼쪽 오른쪽 보고와 바빠 바빠 아니야 정면 한번 더 봐 됐어 이정도면 오른쪽 가 없어 뒤에 뒤에 없애 뒤에 없애 오케이 두마리 없애 왼쪽 가 없어 앞에 가 막아 됐어 있어 이상한 소리 났어 이상한 소리 났어 있어 존나 크게 났어 지금 어떡하냐 빨리 가라 갔다 이거 두개 없애주고 앞에 이거 빨리 바로 막아줘 살짝 비쳐봐 오 좋 됐다 됐어 이정도 막아놔 왼쪽 막아야돼 없어 오른쪽 한번 갔다와 오른쪽 한번 갔다와 오른쪽 한번 갔다와 없어 앞에 한번 더 막아 야 뒤에 반짝거린다 뒤에 빨리 없애 뒤에 뭉쳤나보다 이거 오 세 마리 빨리 없애 빨리 왼쪽 가 없어 아니 삼님삼님 방금 왔는데 아까하던 그림자 머시기는 때려치셨나요 없어 예 예 그거 너무 어려워서 때려쳤어요 예 대답 일단 다다 일단 닫고 한 요정도 더 다다 애기 만들자 요번 턴에 애기 만들자 애기 만들어 오케이 애기 만들었어 안전 안전 약간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대로 못 들었어 다시 으아! 채팅창 혼란스러워서 손질각 못잡겠어 꽤 어렵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가자 3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대로 가면 돼 자 왼쪽부터 갈게요 아 없어 오른쪽 한번 가고요 외노 외노 정오 이렇게 없어 들어갔니? 여우 인형? 오케이 아직 없어 자 뒤에 약간 쌓였겠지 한 마리 정도? 싸라락 오케이 왼쪽 한번 없어 어 들어갔다 저놈의 자식 오른쪽 한번 보고 욕 오케이 정면 가서 애기 만들게요 일단 이따 만들자 이거 없애고 왼쪽 한번 갔다가 없죠? 정면 한번만 들릴게요 얘 또 커졌을 것 같아 어느정도 줄여놓고 아 몰라 이제 오른쪽 가야돼 없어 뒤에 깜빡깜빡거렸으니까 한 3마리? 2마리? 오케이 앞에 다시 애기 만들고 요번에 한 3초정도 둘 셋 애기들 오케이 왼쪽 안 들리고요 없고요 두 마리 없애주고 정면에 살짝 커졌겠죠 다시 오케이 이거 다시 애기 만들고 안 만들어줬으면 어쩔 수 없고 다시 왼쪽 맞고 없죠? 이거 다시 애기 만들고 옵시다 하나 둘 셋 애기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오른쪽 아 애매했어 뭔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마리 없애주고 왼쪽 한 번 보고 안 들리죠? 다시 애기 만들고요 하나 둘 셋 자 있다 지금 있다 없다 다시 없애주고 앞에 이거 늑대가 아까 커져있는 상태였거든? 이거 닫아놔야 돼 잠깐 조져놔야 돼 이거 아 너무 빨리 나가는데 아 저거 어떡하지? 아 이거 폭스 한 번 조지고 가야겠다 이거 이건 애기지 솔직히 내가 시간 개많이 썼는데 없죠? 귀 봐야죠 이제 다 한 번에 없어지면 돼 없죠? 없죠? 귀 한 번 조지고 폭스 한 번 죽여주고 아기 만들고 없죠? 있죠? 존나 후욱 거렸죠? 입 냄새났죠? 자 다시 열어볼게요 갔네요 자 이거 없애주고 빨리 폭스 한테 가야돼요 닫아! 바로 닫아 그냥 애기 애기 오케이 지금 뒤볼 여유 없어요? 와 시발 문열때마다 긴장해서 내 숨소리만 들린다 아 뒤에 살짝만 들립시다 오케이 와 아 시발 아 오른쪽으로 기어들어왔나보다 아 진짜 개빡세네 오른쪽 와 여기서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봤어야 되네 와 개빡세다 하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임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좀 빡세여 아까 사람이 말한 것처럼 웬 웬오 웬오 정디 이렇게 갈까? 외노 외노 정디 약간 이런 식으로 짜야겠어 그걸 패턴을 짜야겠어 안 그러면 이기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감 말고 소리 듣고 가야 된다고? 소리를 듣고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것도 사프를 해야 된다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없는데? 왼쪽으로 왼쪽 같잖아 지금 왼쪽 다시 갔고 왼쪽 없어졌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인가? 왼쪽 왼쪽 없어졌네 없어졌네 왼쪽 없어졌네 왼쪽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오른쪽 왔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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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나? 내가 못 들리는건가? 왼쪽인데 오른쪽 맞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아니 이거 어렵다니까요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거야 여기 왔잖아 지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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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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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들렸어 나한테는 아니 왜 엄마 왜 내가 먹을게 알았어 아 톡톡톡 거리길래 또 환청을 듣나 했네 여깄잖아 지금 오른쪽에 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끝나고 먹으면 돼 셋이 해 두세시 테두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아 무서워. 오른쪽.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른쪽.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왼쪽에 한 명 갔었다고? 와 진짜 어렵네 이거. 저 집중해서 깨볼게요. 오른쪽을 무시해 누구 걸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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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잰 끄라. 안 들린다. 하하하하 흐어어 허억 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 없고 셋이다 셋이다 아아 다 못죽였다 애기까지 죽여야되는데 이거 맞고와야겠다 이거 이거 다 틀어먹고와야겠다 애기? 오케이 잘 맞고있어 잘 맞고있어 후 야 폭시밧고와 폭시밧고와 애기?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왼쪽 없다 이따 씨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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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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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폭시폭시 막자 애기다 야 뒤에 뒤에 깜빡깜빡거린다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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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빡세 오어어엇 겜소리는 켜달라고? 난 키웠는데? 넌 일어나야 돼 You can get out this time 너 이번에 나갈 수 있어 BUT 서둘러야 돼 그쪽이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아아 Where is your 플러스토이? 내꺼는 스프링본이야 아빠가 말했어 난 조심해야돼 아니면 손가락을 부러뜨릴거야 그렇구나 후욱 소리가 안들린다고? 아 근데 그거 좀 잘 들어봐야돼 나도 잘 안들려 어디로 가야돼?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차 뒤에 빼꼼한 사람한테 못가요 위로 가면 위로 들어가죠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공략 아시는 분? W WASD 밖에 없는데 뭐 말거는 것도 없고 뭐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는데 산단 깼어요 근데 여기서 막혔어 아니 어떻게 가라고 모르죠 님들도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진행이 안돼 모르겠어 계속 왼쪽으로 가세요 케이크쪽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라고? 케이크쪽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라고? 케이크 어딨어? 소사소사해서 살아라 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로 계속 가라고? 어? 어? 뭐야? 미친 You ha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해야될거야 I hear they come to light at night 밤에 온대 And 너가 죽으면 그들은 너의 몸을 숨길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걸? 왜 이렇게 걱정돼 보여? 파티에서 보자 뭐야 이거 Aren't you the kid who always hide under the table and cry? 나이스 너 맨날 테이블 밑에서 숨어서 울던 애 아니냐? 하하하 더이상 알기처럼 굴지마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 넌 왜 무서워하는거니? 하하하 Are you going to party? Everyone is going to the party? Oh wait You have to go It's your birthday 하하 하하하 비케어뽀 조심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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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너무 어려워 아 이걸 맞추면 2시간을 공짜로 주네 2시간은 부vs 흐흐흐흐 흐흐흐흫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이거 야이 씨 혹시 들어가있나? 혹시? 없지? 야 벌써 두 마리가 아니 왜이렇게 빨리 미치겠네 아 들어갔다 씨발 폭스 새끼 아 좋댔다 이거 씨발 폭스 새끼 아 이 씨발 장비 오져 폭스 와우 빡센데 좋아 아 너무 빨리 싸요 이거 폭스도 이거 시간 좀 소모해줘야 되는데 막는거에요 괴물이 안들어오게 어 아 미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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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개빡세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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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너무 빡세 이거 헐 뭐야 이거? 플리즈 랫미아웃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러 스토리인가 이게? 제발 쟤 맨날 오네 아 이거를 또 시켜 막판까지 이거 준비하셈 놀랄 준비 아 숨었다 아 저거 어떻게봐 저거 너무 어렵다 저거 야 이거 처음부터 있나? 혹시? 처음부터는 없겠지? 오케이 얘 안들어오게 하자 어떻게든 오른쪽 못들었어 왜 안오지? 아무도? 왜 안오지? 아무도? 응?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으어어어 어? 어 뭐야? 쟤 왜 나왔어요? 어? 씨발 깜짝이야 뭔데? 아씨 예? 뒤에 봤는데요? 언제 온 거야? 5일 반부터 쟤만 나온다고? 그냥 존나 빨리 걸어온 거라고? 쟤는 발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어떻게 막는데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발소리 안 들린다 큰일 났네?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 오케이 한 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확인 앞에 확인 빠르게 확인 오른쪽 확인 뒤에서도 오나 얘가? 뒤에서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외노 외노 전법으로 가야겠다 들린다고? 난 안 들리는데 방금 뭐야 시발 아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 저 화장실에 갔다 올게 뭐야? 기니마트로닉스 클릭하라고 5일째 밤 앰... 뭐? 이거요? 아... 아... 어? 이놈이 마지막에 나온 그놈 아니야? 아닌가? 그놈 아닌가? 침대 프레디 세 명 중에 한 마리라고? 이게 미니게임이고 헐 나이트 메어 프레디 데어라고? 나이트 메어 프레디... 뭐야? 없는데? 더 내리라고? 아 되게 귀엽다 없네 맨 위에서 잘 보러 개많아 아 이거? 나이트 메어 프레드 메어 이건 것 같은데? 5일 밤 내내 출연하고 6일... 죄송한데 이거 6일 밤 있어요? 예액 5일까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5일 낮에 주인공이 하루종일 아 이거는 뭐 그런 것 같고 아니 뭐 없어 공약이 따로 고맙습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탁탁탁? 난 왜 안들리지? 얘는 한번 불 켜도 된다고? 어? 뭐야 방금 있었던거 아니야? 어? 받는게 늦었다고? 와 진짜 너무 빡센데 이거? 그니까 얘한테는 불을 한번 비쳐도 얘가 날 잡아먹지 않는 대신에 바로 닫아야된다는건가? 아 뭐 구글에 그거래 나무 있게 공략탭이 따로 있다고? 아니지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거야? 뒤에 피자가게 포 공략 안나오는데? 뭘 부르는거야? 안나오구만 아 아니가 아니라 뭘 하라는거야? 목차? 없잖아 그런거 아니 아니 왜 굳이 나무이키를 고집해 나무이키 스폰 받았나? 아니 채팅을 보세요 님이 나무이키 있다고 하잖아 이건가? 헐 공략집도 있어 이거는 1편 얘기하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 다 있구나 여기 다 있어 미친 헐 어? 에이 에이 헐 헐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게 죽으래 발소리가 들린다고 나 왜 발소리가 안 들렸지 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더 키워야 되네 아 더 키우면은 무서운데 이거? 콱콱콱콱 콱콱콱콱 그거? 여기로 왔잖아 지금 어 어디 왔다 어? 어? 이게 그 랜덤인 것인가? 분명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침대에 보니까 없길래 옷장을 닫고 있었는데 죽을 수 밖에 없었던건가? 어쩌라는거지 부시까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래도 콱콱콱콱콱 콱콱콱콱 왼쪽이다 다시 갔다 다시 왼쪽 갔다 왼쪽 갔다 왼쪽 갔다 들어왔다 갔다 갔다 어디로 갔을까 난 닫고 있을 때 이미 죽은 줄 알았어 뭔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죽은 줄 알았어 아 개어려워 뭐야 이거 발소리가 그리고 잘 안 들려 불가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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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들지? 난 보고나서 바로 시프트로 눌렀는데? 아 닫았어. 닫았는데 쟤가 나한테 돌진했어. 막판 할게요. 닫았어. 닫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있어? 웃었다. 아 죽었다 이거. 아니 웃음소리 들렀는데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으면은 아니 이거 어떻게 어디있게 이거 아 진짜 침막 진짜 침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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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소리가 안났을까 나 지금 하면 못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 지금 하면 못깰 것 같아 나 지금 안 들리는데 발자국이 안 들려 너무 집중을 오래 했나봐 아 아 아 아